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난리 났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랄 발광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윤리적으로 의식이 아주 낮은 더불어민주당. 다 아시는 것처럼 미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적인 특허, 전매특허를 가지고 있지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며칠 앞두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카악 집힌 사건의 핵심은 바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윤리의식에서 비롯된 참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3월 19일 인사이트는 더불어민주당 또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맹송규 더불어민주당 위현실이 개설한 카카오톡의 카카오톡 단체 카카오톡의 어떤 지지자가 포르노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삭제되지 않아서 난리 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까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가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가열차게 네티즌들이 떨고 이 수다래 정성산 텔레비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돼갔습니다. 후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거 딴 거 없으다래. 딴 거 없어요. 주사파 정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으로 거저 무장한 저 주사파 좌파 아새끼들 저러한 추잡한 놈의 새끼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지랄 발광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반드시 서울수복작전과 또 부산방호작전 서울과 부산을 고저 가열차게 지켜내려면 이번에 반드시 서울과 부산을 타고 앉아야 대가수다래. 그런데 이 소식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 시원한 멘트로 좋아하는 배우 김부선 씨가 한바탕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한바탕 재를 뿌렸다는 소식도 아주 기분 좋게 전달해 올려드려가서요. 3월 19일 동아일보 김부선 열사가 나타나수다래. 박영선 반값 아파트 공약에 김부선이 뿜었다. 관리비나 해결해라. 얼마나 지났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박영선과 똑같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10만 원을 주겠다. 저놈의 만국적인 포퓰리즘 정치. 이제는 좀 헤어날 때에도 됐는데 아직도 여전하죠. 이런 마당에 어제 조수진 위원회 가열찬의 워딩과 칼날에 위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고민정 대변인 또 진선미 또 남인순 공동위원회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점점 분위기가 좋게 좋게 무르이고 가고 있는 이 마당. 더군다나 조수진 위원도 오늘도 여전히 박영선 도쿄 시장에 나가야지 왜 서울시장에 나가느냐라고 강력하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계속되는 속에 3월 19일 한때 아파트 난방비 부조리가 많다고 외쳐서 난방열사로 불렸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에 그 발언에 내가 뿜었다. 내가 무슨 서울시장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현실성 없는 공약을 평가절하하며 반값 관리비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가 5년간 관리비 10억 원을 빼돌렸다는 보도를 링크하며 전국 아파트 전수 조사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많이 늦었지만 아파트 관리청을 즉시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날 SBS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격리가 5년 동안 약 10억 원을 횡령했지만 자체 회계감사에서는 늘 적정하다는 결과만 내놨다고 보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어 김부선 씨는 위무회계감사법 일명 김부선법 그거 회계사들만 땡 잡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회계기록 전산의 위무화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박영선 후보를 해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LH 사건이나 이런 관리비 비리 뉴스 볼 때마다 나만 관리비 지나치게 결제 확인 깐깐하게 하고 나만 세상 잘못 살았나 별별 생각이 든다. 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천만 원대 반값 아파트로 집 없는 서민의 서름을 닦아드리겠다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략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뿜었다. 어처구니 없다 박영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시장 후보 하나 없다는 것도 서울시민으로서 참 불행한 일 같다. 그는 계속해서 전직 대겜은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 현직 무당층 옥수동 김여사라고 소개를 하며 자신의 발언을 진영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다시 말하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의 김부선 영화배우가 속 시원하게 제대로 돌직구를 날렸다고 보면 되겠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왜 서울과 부산을 찾아와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우리는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에 대한 논평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오세훈과 안철수 또 부산 우리는 무조건 사생결단하고 찾아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다음 소식이 바로 우리 우파 보수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무능함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가 한마디로 정렬하지 못했는지를 좀 통탄하게끔 하는 뉴스지요. 3월 19일 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또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위원실이 개설한 지지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부적절한 포르노 영상이 게시됐지만 삭제가 되지 않아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9일 맹성규 위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38분쯤 한 지역 대위원 A씨가 맹위원 지지자 단체에 단톡방에 25분 분량의 포르노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정을 해킹당해 동영상이 게시된 것 같다. 이 말이 됩니까? 무슨 해킹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영상은 아직도 남아있다. 카카오톡 기능상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인 5분이 지나 영상을 삭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실은 단톡방 참가자 100여 명에게 모두 방을 나간 뒤 새로운 단톡방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30여 명이 방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의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사이트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듣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만진당, 더불어성추행당으로 확산되고 있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서울, 수복, 부산, 수복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번에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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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